그거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아 참 전에도 어떤 거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지가 저에게 수백조 아닙니까? 제가 뭐 천억 원어치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삼성전자 2020년도에 4만 5천여서 9만원까지 두 배 올라가는 동안 그때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거 내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삼성전자 부추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건 무지한 사람 아닙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만데?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이거 사세요 하고 부추길 때는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몇백억짜리 소규모 시가총액이 그런 거라면 좌지우지가 되죠. 내가 많이 매집해두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사라고는 한 다음에 내 것을 팔아버려요. 그거는 작은 회사들 시가총액이 그런 거에서는 가능해요. 거기에 내가 몇 프로를 들고 있는 상태라면 사람들이 막 사게 되면 주가 올라가요. 저는 2020년 6월에 가격 보세요. 5만 3천 원대인가 그렇게 팔았어요. 더 올라갈 거 알고 있을 때만 팔았어요. 왜 팔았냐?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설명 몇 번이나 되셨어요. 그때. 오히려 삼성전자가 문제예요. 삼성전자 기회 되면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딴지 걸어요. 지금 중국에 삼성전자 공장이 얼마 들어갔냐면 한 30조 들어갔어요. 지금 더 좋은 고성능 반도체 만들어내지 못할 상황이에요. 앞으로. 미국이 견제를 하니까. 증설도 못해요. 지금. 오히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삼성전자만 있어요. 에이스 탑4. 글로벌 반도체 탑4도 있고 또 필반나도 있고 다 있는데 삼성전자 하나만 목말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저년부터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2차전자 얘기하다가 삼성전자 넘어갔지만 결국엔 같은 매개예요. 특히 많은 비중을 두지 마세요. 그 많은 비중의 대표적인 종목 두 종목이 뭔가 하면 삼성전자. 또 하나는 2차전자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선수들은 삼성전자 투자 안 한다는 말. 그러고 보면 저도 뭐 선수라고 뭐 자부하는 거나 결국엔 투자 안 하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말고도 수익률 좋고 앞으로 성장성 더 큰 그러한 분야 또 그러한 반도체 중에서도 그러한 기업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초보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시장이 들어오면서 불안하니까 모르니까 가장 안전한 삼성전자 위주로 사모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함께하고 난 다음부터 비중이 삼성전자에 많았던 분들 많이 줄었을 겁니다. 다행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더욱더 하나 과거에는 노조도 없었어요. 삼성전자. 지금은 노조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내냐 중국이냐 배터리 성능이 어디께 더 좋으냐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 배터리가 국내 배터리보다 성능이 더 우수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능 우리나라가 더 좋죠.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반이 중국 이 한나라의 사이즈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유럽 전체 미국 다 앞에도 중국 한나라를 따라오지 못해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재료들 다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2019년 7월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게 가한 이 반도체 소부장 수출 금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경험해봤잖아요. 니켈 딱 한 종목만 수출 막아요. 중국에서 우리 못 만들어요. 음극제들라는 흑염 한 종목만 딱 막아버려요. 어떻게 만듭니까?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의 원자료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예요. 50% 그것도 7년 동안에 이렇게 원조료의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하는데 앞으로 7년 동안 노력을 해도 그것밖에 안되거든요. 여기 배터리 종류별 점유율이 나와있습니다.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 중국 LFP 대표죠? 우리나라 NCM 대표죠? 2018년도에는 이것이 점유율이 7.1% 대 62.3% 무려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중국의 배터리보다 8.8배나 많았습니다. 점유율이 8.8배 62.3% 대 7% 62 대 7이에요. 2018년도 그런데 2021년도에는 17% 대 68% 로 8.8배 해서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2년도는 61% 대 27% 2.3배 차이 나요.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지금은 5천만원 이상의 비싼 전기차 시장이지만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3,4천만원 2,3천만원짜리 싼 저가의 경차의 전기차들이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NCM이 아니라 LFP 배터리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2018년도부터 21년 22년도 갈수록 LFP 배터리가 점점 수요가 점유율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기술 때문에 한국에 투자냐 중국에 투자냐 그러면 저는 한국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이 더 좋다는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모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아시겠죠? 전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 국적별 생산 능력 전망 한 번 봅시다. 2030년대면 1등 63% 중국이에요. 지금도 그 정도 되죠? 지금도 60% 중국이 그런데 2030년에도 63% 그 다음에 한국이 20% 3분의 1도 안되죠? 그 다음에 유럽이 10% 일본이 5% 미국이 2%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도하면 100% 나와요. 2030년 국적별 생산 능력 그러면 생산 능력 월등히 중국이 1등이에요. 기술이 좋으냐 나쁘냐 어디게 더 좋은 배터리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생산량과 판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선택했고 현재 시가총액 3조간 넘는 금액이 ETF를 매수한 것이고 외국인들도 상당량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중국의 양회가 시작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작년 12월 그러니까 두 달 전이죠? 작년 12월 열린 중국 중앙경제 공작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신에너지차와 노인 요양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 인거예요. 일반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얘기한 거 비교가 안 돼요. 공산국가의 왕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또 중국이 취득세 감면 신에너지차 구매 장려 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 정책이 종료가 됐죠? 그래서 종료되고 난 다음에 올 1월달에 지금 판매량이 반토막 났어요.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지난해 신에너지차 연간 판매량 전년 대비 두 배씩 늘어났는데 올해 1월달에 완전히 꼬끄라졌어요. 8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중국의 신에너지차가 판매 절벽이라고 말이 나왔어요. 1월달에 생산량 판매량이 완전히 반토막 났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이 이렇게 축소된 원인이 지난해 말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 정책이 종료된 것과 시장 가격 변동 이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에서는 각 관용차들 택시 우편 택배 환경위생 이런 공공차량을 다 전기차로 완전히 전용을 하겠다고 확대를 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